전 일어나서 요즘에 따뜻한 물 바로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속이 좀 더 편한 느낌?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이렇게 마시려고요 이거 마시면 잠이 자라요 그쵸? 네 오늘 늦은 아점으로 또 그린 요거트를 먹고 오늘 늦은 아점으로 또 그린 요거트를 먹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아요 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재료들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요거트 에그마요 베이글 이랄까요?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걸 잠길 정도로 꺼주고 이제 내일까지 냉장고에 보관하면 끝입니다 내일 바나나랑 이 카카오닙스랑 견과류랑 이렇게 해서 올려서 먹을 거예요 카카오닙스랑 견과류를 이렇게 해서 올려서 먹을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다 weather is good 예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귀요게 뭐라고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다 이런거 또 이상해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다 urun 한글자막 by 한효정